천능아 사천지를 만드신 이는 성령으로 잃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네 참상지 살만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네 하늘에 오르셔서 헌들하신 하나님의 보다 오른편에 앉아계시다가 터리로서 상자와 그리고 죽은 자를 심판하시려고 다 지우시는 이라 성령을 빗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선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사옵니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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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사옵니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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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